보강이 없으니까 처지는거죠. 야 근데 처져도 너무 많이 찢었는데 뒤에 보강이 하나도 없네.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된다 하잖아요. 하하 재밌겠구만. 대리석 시공업체를 잘못 만나면 대리석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하부보강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 다시 그거를 보강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야. 기술 참 좋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우 아우 아 몸을 희생해서 열심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을 휘어진 것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시험 방지 전문입니다. 기똥차게 자랍니다. 베리굿 깨지면 다시 붙여드립니다. 그쵸 수평도 잘 잡았고 틈이 하나도 없어. 그치 아주 좋아. 또 좋은거 쓰네요 인덕션 쓰네. 하이라이트고 조기는 인덕션. 그니까 기술도 좋아 실리콘도 잘 쐈어. 일도 잘해. 최고지 않습니까? 잘한다. 이어진 대리석 복원하고 철수합니다. 주변 실리콘 마감까지 처리해줬고 하부보강까지 튼튼하게 진행하고 쳐져있는 대리석 상판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이제 철수합니다.